제가 만나는 남잔데 남자 같고 그리고 저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만나 오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주 안 오고 그냥 그거 하루만 하루만 하루 정도 집에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예전에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안 오고 그리고 할 때 생각날 때만 아 잠자리 할 때만? 네 근데 우리 언니 여기 이 남자분한테 돈도 주시죠? 예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젊으니까 제가 돈을 줄 수도 있죠 제가 그래도 돈이 있는데 저게 걔한테 그쵸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게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을 때만 오고 예 언니가 불러서 원하면 가고 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사랑스럽게 해줬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에 그 젊으신 분이 예 언니한테 밑밥을 깔아놓은 거지 우리 언니가 착각하고 있어 아 그래요?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래도 오잖아요 오니까 내가 고마워서 그냥 용돈식으로 주는 거지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게 조금 요즘에 좀 잦아지긴 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돈이지만 우리 언니가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이 남자분은 절대 결혼 홍기도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 언니 사주를 봐서도 솔직히 배우자 자리가 비어있는 사주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거지로 채우려고 하시다 보면 우리 언니가 금전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언니의 마음에 상처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받을 분 그 시기거든요 그래요 근데 궁합도 잘 맞고 저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사랑 아니라고 난 느껴지고 봐봐 내가 애초에 사주를 적어놓으면 아들이에요 라고 느낄 정도면 이 남자한테 언니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소리야 그 정도라고요 아니 저는 잘 맞아서 하루 자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그거는 엔돌핀이 속해지요 언니 그걸 풀었으니까 근데 이 남자분을 느끼면 언니는 사랑이 맞아 이 남자분을 느끼면 돈 벌러 오는 거야 그래요 내가 그럼 잘못 생각했나 나는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룻밤이 있고 나는 고마우니까 돈을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놀다 만나신 거 아니야? 네 맞아요 기분 전환으로 나이트 갔다가 만난 거거든요 그쵸? 네 봐봐 이 남자 나는 아무리 봐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 부를 게 아니라 차라리 언니 맛있는 거 사먹고 여행 다니고 다른 남자 만나 근데 저는 그 젊은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저는 그 사람 언니가 지켰다가는 돈만 빨리 생겼어 아 그래요? 요즘에 좀 자주 돈을 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금액도 점점 커질걸? 네 처음에는 30씩 줬는데 지금 한 70 정도 줘요 그럼 이제 100 정도 나가고 중간중간 용돈 필요하면 또 와가지고 본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가고 이러실 거야 절대로 이 남자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 비스무리하게 나오시면 언니는 그냥 돈 빨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결혼 언니랑 안 해 안 돼요? 아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을 끊어야 되는 거네요? 당연하죠 당장 끊으셔야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언니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이 남자랑 결혼 안 하고 나는 그냥 몸만 풀이를 할 거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아깝지 않아 근데 언니가 마음의 사랑을 지금 느끼는 거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한 번에 꾸밀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언니가 이건 언니 선택이에요 그냥 내가 이거 알면서도 난 이 남자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돈 적으면서 만나는 건데 그 이상을 바라면 언니는 상처가 되실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네요? 다시? 그리고 아마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언니 같은 분 한도는 아닐 거예요 음 이분 스스로가 그거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사생활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쵸 근데 그걸 어떻게 뭘 믿고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데리고 살 생각을 해 아니 일단은 같이 했으면 기분 좋고 사랑스러우니까요 당연하죠 애기도 부리고 막 내가 하는 말에 다 웃어주고 막 즐겁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... 이거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... 그래요? 그거요? 생각을 좀 해봐야 되나? 어... 다시 생각해봐야 돼 우리 언니가 진짜 이번 연도에는 그래 이 분을 끊어내질 않으면 크게 돈 빨릴 일이 분명히 있대 그럼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벌이가 시원찮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리고 분명히 뭐 사고가 났다든가 뭐가 잘못됐다든가 하면서 큰 금전을 한번 요구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언니가 정말 외면해야 돼 그러면 그 외면에 이 남자가 나가 떨어져 아 더 이상 나올 게 없구나라고 하고 그때 언니 아무것도 모르고 상처받고 난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뭐 이 남자가 나를 떠났냐고 상처받을 거야? 아니잖아요 그냥 그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끊어내시는 게 맞으세요 그렇구나 저는 계속 갈 줄 알고 영원히 갈 줄 알고 절대 아니야 그 아까운 돈 언니가 진짜 힘들게 어? 여태껏 벌어온 돈 흑뚱한 사람한테 빨리지 마요 그 막말로 잠자리가 뭐라고 그래도 저한테는 중요하죠 남편이 있다가 없으니까 차라리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많이 해 그냥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아니 어디가 못나서 그냥 언니 눈에 내 또래의 남자들을 보면 사랑을 못 느껴서 그럴 뿐이 아저씨 같아서 젊으신 분을 지금 만났잖아 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환상을 깨야지 어떡하겠어 지금 노력은 해보겠는데 슬크 같진 않아요 아니 직업도 뚜렷하게 없고 한 번에 와갖고 용돈 받아가는 걸로 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남편으로서 맞이를 해갖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제가 미쳤.. 미쳤죠 그니까 나는 그 잠깐의 즐거움으로 언니가 현혹돼서 언니 나머지 진짜 말려는 인생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을 끊어내고 그만 만나자고 그러면 순순히 물론 알까요? 아니지 더 왜 그동안에 언니가 너무 순응적으로 너무 좋아했고 돈을 줬기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는 않으실 거야 언니를 또 막 살살 굴리겠지 근데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 그럼 게임 오버야 분명히 넘어갈 일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귀도 얇고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끊어내는 것도 힘들고 이 사람이 금방 이렇게 내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냥 언니가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잘라내는 게 맞고요 이 남자가 와서 언니를 사랑해 왜그래 여보야 이런 얘기를 해도 아니야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너 그러면 내가 앞으로 용돈 안 줘도 너 나한테 올 수 있어? 그럼 내가 너 믿을게 그게 1년 이상 지속하게 되고 오히려 언니한테 뭘 사다가 받치면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식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한두 번 아마 돈을 줄여보세요 이제 제가 하기 나름이네요 그쵸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올 일이 없을 거야 왜? 사기 재미없거든 돈도 좀 줄이고 이러면은 분명히 행동 달라질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큰돈 요구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가 딱 생기면 아 역시나 그러거든요 딱 자르세요 그래야 되겠네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참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다 큰일 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절대로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